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루시입니다. 와우. 저희가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. 네. 원상 시간 설명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그럼 오늘 라이브를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. 저희가 이제 음흔이 멸매가 돼요. 저희가 브이앱하게 될 때는 아마 개인 계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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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